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제자입니다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는 바울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예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대살로니카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고 또 믿음의 소문이 났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이 시대에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그리스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집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창세기 3장에 나의 예체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의 예체질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 뭐든지 내가 했고 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면 반드시 진행과 끝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어떤 것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믿었던 것은 4대 17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그리스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로만이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로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기 전과 또 복음을 안 후에 많이 변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목사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간혹 가다 지당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단임 목사님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듣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곳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우리 민도르 전도캠프를 갔을 때도 망양이라는 소수민족으로 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갔을 때 그것은 에어컨도 없고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완전히 찜통 같은 현장이었는데 제가 우리 캠프팀에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필리핀으로 전도캠프를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더위 속에서 지칠 수 있지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것은 함께 갔던 캠프팀들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을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캠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수고할 수 있는데 또 그 수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예수 글소가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또 천국의 소망과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과 또 자랑의 멸류관과 상금의 멸류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 속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발표가 났는데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물이 새고 공팡이가 생겨도 별로 마음이 안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확실하게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확실히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그 멸류관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내들이 우리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과 또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수고와 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내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모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심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델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냐면 성령은 반드시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시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국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되는 날 바벨론의 포로에서 출 바벨론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마태모금 16장 16절에 그리소가 선포되는 날 노마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성령이 함께하신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현장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받는 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중심을 들여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이번 주에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믿는 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미로 축복합니다 자